3. 황금 3. 황금 네가 쓴 시가 있대 어, 황금? 어, 황금 형아! 어머니의 태몽으로 황금비가 내려 그 빗방울 닿는 곳마다 황금으로 뒤바뀌었어 아무것도 못했던 내가 황금 같은 시기에 그대들을 만나 나 자신이 빛나기 시작하였어 처음엔 내가 황금이었으나 시간이 지나 주위를 둘러보니 내 주위가 온통 황금으로 뒤바뀌었다 이 소중한 빛들을 읽고 싶지 않소 이 소중한 빛을 읽고 이 소중한 빛을 읽고 이 소중한 빛을 읽고 스포츠 아멘 아멘 아멘